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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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닭을 큰걸 사왔네 닭떡국을 닭장으로 해가지고 아 닭장 자꾸 간을 맞춰서 고기 넣고 끓이다가 그래 닭장떡국 했었잖아 너무 맛있어 시골닭을 사온거야? 원래 시골닭으로 해야돼 와 이거 크다 시골닭 아닌건 싸 8,000원이야 근데 이건 18,000원 아 닭을 씻어야 되는구나 살을 떠야지 빼를 다 발려야 돼 간장조림 해 놓은 것하고 같이 끓여서 간 마침 맛있잖아 맛있었지 응 이렇게 속까지 싹 씻고 뭐 손 조심해 가시 이제 깨끗이 씻었어? 응 4등분 해야지 살을 뜨지 와 닭이 진짜 크다 응 손 조심해 잘 안 잘라달라 그거 좀 잘라달라 하면 안 잘라주나보지? 내가 어제 어디가 아니라고 차에서 내린 걸 막 가져왔어 손질해드릴게요 그래서 아이 됐어 내가 우리 빨리 가려고 시간이 다 됐어 음 이제 그렇게 쪼개서 살을 발라내 응 이제 그렇게 쪼개서 살을 발라내 이제 그렇게 쪼개서 살을 발라내 이게 살 발라내기가 어렵겠어 살만 띄고 또 살 붙은 건 그냥 놔두고 육수 끓이니까 또 뼈를 버린 건 아니잖아 응 이렇게 살을 다 발라내야 되겠네 응 이렇게 살을 다 발라내야 되겠네 옛날에 시골서는 다져서 그냥 했어 뼈채? 응 지금도 오리 그런 거 다 그렇게 해야돼 저 꿩이나 그런 거 강원도 그런 데 근데 지금 뼈 씹히면 너도 싫어하잖아 많이 출현했네 이런 거 하는 칼이 따로 있어 응 응 이제 다 했네 많이 했네 응 응 이건 이제 끓여서 육수를 낼 때 써 응 육수를 낼 때 써 육수를 낼 때 써 응 육수를 낼 때 그거 뼈 응 저 닭장할 때 맹물 넣으니 육수 넣은 게 훨씬 낫지 그치 저 살을 닭장 만들 때 응 그래서 이걸 부어서 응 뜨거운 물에다가 육수를 낼 때 써 육수를 내는구나 응 이제 푹 끓이면 돼 응 이제 닭장을 만들어 응 이렇게 넣고 좀 볶다가 만들어 응 여기에 기름기가 있으니까 아 닭에 응 맞네 응 마늘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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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2시간 졸였나? 2시간 아니야 1시간 정도? 작게 나눠가지고 넣어놨다가 떡국 끓여먹을 때 꺼내 두고두고 이걸로 간 맞춰서 먹은게 맛있어 이게 사골도 끓이고 있네? 이제 마지막 끓여 매일 떡국 끓여보고 이 사골로는 또 설날 끓여먹고 이렇게 식혀가지고 이제 조금씩 담아가지고 얼려 떡국 끓이려고 지단을 만들어 놨구나 이거 방앗간에서 사온거야? 맛있겠네 이 집은 이 집은 떡국 벌써 자체가 좋잖아 빨리 끓으라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돼 응 닭장을 넣고 물을 조금 흔들어 보세요 됐어 잠깐만 끓으면 이제 떡국 넣어야 돼 흰떡이 찬물에 흔들어서 이렇게 하면 쫄깃쫄깃 눕기 전에 찬물에 헹궈주라고 응 됐어 아 간이 딱 맞아 딱 맞아? 닭장만 넣는데 응 그것만 넣으면 그 정도로 하나만 넣으면 닭장이 맞아 응 이제 끈다 응 거품은 좀 걷어내고 вниз 안뇽 이거 걷어내고 den 정신 싹 생굽 아이스크림 oles 이거 좀 넣고 응 떡국녹하고 파놀고 매콤한 물과 꿀팁 안으로 양념을 돌리시는데, 썬 뚝고기 이 떡국이 시원해 계란을 썰어버리니깐 공기 안통한디다 김 음 맛있겠다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